엄마, 내 선글라스 어디에 있어? 엄마, 내 선글라스 저기에 있잖아. 내 책상 위에. 내 선글라스 여기. 내 선글라스 여기. 우리 비행기표는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우리 비행기표는 어디에 있어? 우리 비행기표는 어디에 있어? 표가 나머지 짐들은 아빠가 가지고 있어. dein vater hat tickets und restliches reisegepäck. 엄마 친구들은 공항으로 와? 우리 비행기표는 어디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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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비행기표에 진심한 Ir сказал. 우리 비행기표는 어디인ına 줄 seguir? 여기 있는 여기서 다이고 감사합니다.